뭐 제외국민투표는 그냥 먹잇감 인 거죠 마음대로 만드는 겁니다 조작을 여기 보시게 되면 오늘 여기 이제 더불어민주연합하고 조국혁신당의 종로구 자료인데 여기에 있는 전부 다 여러분들 더불어민주연합의 사전투표 득표에서 다 조작이 된 거지 않습니까 조국 혁신당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조작을 해놓으니까 선관위가 발표된 자료를 가지고 차익값을 구해 보게 되면 이 부산대 해운대구네 해운대구 해운대구 자료입니다 이제 종로구에서 해운대구로 옮겼습니다 이것만 보기만 하더라도 이상하지 않 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전부가 다 플러스값이 나오고 조국혁신당도 거의 전부가 플러스값이 나옵니다 그 소선상투표는 내가 손을 안 대쓰기니까 그러니까 조작상태로부터 조작되지 않는 상태 쉽게 이야기 하게 되면 선거관리비안회가 더불어민주연합 과 조국개혁당을 특별히 사랑하사 그들에게 더해준 위조사전투표지 a를 전부 다 제거하게 되면 오른쪽 그래프가 나오지 않습니까 . 이런 그래프만 딱 보더라도 이 사람들이 조작을 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어제 말씀드린다시피 해운대구에서는 표를 얼마나 훔쳤는 거 아니까 19774표를 비례대표 19774표를 3대 7의 배율로 더불어민주연합 하고 조국혁신당에 나누어준 거죠 19774표를 더해준 겁니다 어제 발표된 내용은 이렇게 정리가 됐지 않습니까 19774표 가운데 더불어민주연합 에게 5932표를 더해주고 그다음에 조국혁신당에게 13842표를 더해준 거죠 . 그러니까 이번 4월 10일 총선은 조국을 위한 선거였습니다. 조국개혁당을 위한 선거죠 가장 크게 위조투표지를 선물 받은 정당이 조국개혁당인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은 32000표에서 38000표를 만들어주고 조국혁신당은 35000표에서 49000표를 만들어줬지 않습니까 . 그렇게 해가지고 범야권은 73000표 에서 93000표로 끌어올려줬거든요 여기는 워낙 해운대구는 여당 지지대가 강하기 때문에 그래도 여당이 이겼지만 어쨌든 야당이 이렇게 표를 2만표 가까이 올려준 거죠 올려줬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이걸 보시게 되면 이 표를 올려주기 위해 가지고 이제 사전투표를 6.05% 정도 부풀렸지 않습니까 실제 사전투표는 24.2%포인트인데 30.27%로 끌어올려가지고 이게 여러분 선관위 발표된 자료입니다 선관위 발표된 자료인데 이 보시게 되면 더불어민주연합은 당일투표 득표 를 16%포인트인데 사전투표 득표 를 19%포인트니까 약간 올려준 거죠 조국개혁당은 화끈하게 올려줬습니다 당일투표가 18%포인트인데 사전투표 득표 를 조국개혁당의 28%포인트 가 되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같으면 18% 플러스 마이너스 뭐 1 2% 정도 가 돼야 되는데 28% 10%를 올려준 거 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조작을 했지 않습니까 더 확실한 조작의 그림표는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사전투표율의 실제 24.2%포인트인데 30.27%포인트로 끌어올리고 득표 수를 더불어민주연합은 32000표에 38000표를 올려주고 조국혁신당 은 35000표에서 49000표를 올려주고 그리고 그렇게 표를 올려줬기 때문에 당일투표지 100장당 사전투표지가 더불어민주연합은 65장 더불어민주연합은 95장 조국혁신당은 원래는 62장 이었는데 당일투표지 100장당 사전투표 의 125장 이렇게 바뀐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면서 그림을 그려보게 되면 가짜 사전투표 득표율 100이 당일 투표 득표라고 진짜 당일 사전투표 득표라고 당일투표 그래프가 이렇게 이렇게 그려졌지 않습니까 이게 전부가 다 조작이 된 거지 않습니까 해운대구의 더불어민주연합의 사전투표 득표수하고 조국혁신당의 사전투표 를 전부 다 조작을 한 거지 않습니까 이 보시게 되면 여기도 여러분 똑같은 현상이 나오네요 이게 비례정당 입니다 밑에는 지역구입니다 국외 부재자투표 선거인수가 964명 비례대표가 여러분 국외 부재자투표가 1143명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제외국민투표에 온 사람이 비례대표 이름 선거인수에 올라있는데 정당 투표는 올라있지 않는 그런 경우가 일어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걸 선관위가 해명을 해야 돼요 전국적으로 다 이런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표를 분명히 두 장을 받아가 이런 들을 표를 던졌을 건데 어떻게 여러분 보시기에는 지역구는 665명이 투표를 했는데 비례대표에서는 739명이 투표를 한 거죠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앞에 종로구에서 똑같은 일이 발생한 거지 않습니까 제외국민투표에서 선거인수하고 투표자 수가 비례대표 하고 정당 지역구하고 여러분 다르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냥 간과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사안이지만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인 거죠 왜 이짐을 저적하는 거 아니까 사전투표 위조투표지를 더불어민주 연합과 조국혁신당이 더해 주게 되면 위조투표지 개수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투표자 수하고 선거인수 도 동시에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표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자 그다음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해운대구 에서도 종로구와 마찬가지로 전국적으로 무효표가 급증하는 거죠 이게 보시게 되면 당일투표에서는 여러분들 무효표가 보시죠 이게 정당투표 보시기 바랍니다 정당투표 정당투표 에서 보시게 되면 지역구 투표에서는 사전투표에서 무효표가 802표밖에 발생 안 했는데 비례대표에서는 3636표 가 발생한 겁니다 4배 이상 정도가 발생 한 거죠 당일투표에서도 지역구 투표 에서는 무효표가 1492표밖에 발생 안 했는데 당일투표에서 6060표 가 발생한 겁니다 거의 5배 이상이 발생한 거죠 합계가 무효표가 2294표가 지역구 여름 선거에서 발생했는데 비례대표 에서는 9696표가 발생한 겁니다 4배 이상 정도가 발생한 거죠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투표지를 투입하는 과정에서 무효표를 처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했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무효표를 처리하는 경우가 왜 발생했겠습니까 지역구의 위조 투표지를 만드는 것은 기표조장을 찍기 가 쉬운 겁니다 그냥 1번에 더블당 후보만 찍으면 되니까 여기서는 조국 개혁당하고 딱 맞추어 가지고 여러분들 표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굉장히 그 표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분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았느냐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의 요지는 선거 데이터를 만지는 것이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선거사기에 가장 주력 부대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10년 이상 정도의 경험을 가진 베테랑 들이지만 그러나 선거 데이터가 조작하는 과정에서 수없이 많은 그런 그런 위조 증거를 남긴 겁니다 근데 그 위조 증거 가운데서도 눈에 확연하게 띄고 도저히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부분들이 지금 말씀 하시는 것처럼 제외국민투표에서 선거인 수하고 투표자 수가 왜 비례대표 하고 정당투표에서 그렇게 현지하게 차이가 나느냐 무효표가 왜 지역구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4배 5배 많을 정도로 비례대표에서 무효표가 발생하느냐 이 문제를 지적하는 거죠 이게 보시게 되면 자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한 분께서 백날 해봐라 이미 다 넘어갔다 백날 해보면 그냥 다 넘어갔으니까 포기하고 그냥 가만히 죽어 지내야 겠어요 그래도 이렇게 계속해서 집요하게 추구했기 때문에 조작에 대한 모든 것이 다 밝혀졌지 않습니까 백날 해봐라 이미 다 넘어갔다 다 넘어 가기는 어떻게 다 넘어갔습니까 미래란 것은 항상 가능성의 영역이 남아있는 거죠 그럼 이미 다 넘어갔으니까 그냥 입 다물고 그냥 노예처럼 살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잖아요 그건 단정적인 표현을 쓸 수가 없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다 넘어간 것처럼 보이더라도 뭐죠 희망의 횃불을 높이 들고 사실을 규명하게 노력해야 되는 거죠 역사라는 것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쉽게 이야기하는 난 도무지 이해를 할 수 없어요 다 넘어갔다 그냥 그만둬라 그럼 노예처럼 살자는 이야기에요 자식들하고 노예처럼 뭡니까 입 다물고 그냥 만들어주는 대통령만 해가지고 다 살자는 이야기에요 그게 아니잖아요 가끔가다 여러분들 아무리 짧은 단문이지만 이야기하는 거 보면 참 내가 볼 때는 한심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댓글 쓸 때도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요 공박사님 다 끝났으니까 그만둡시다 말이 되냐 이야기에요 말이 안 되잖아요 나는 그런 식으로 생각한 거가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뭐죠 잘못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럼 싸우지 말자는 거 아니에요 그럼 싸우지 말자고 했으면 2020년 4.15 총선 끝나고 그냥 포기해버렸 으면 뭐가 알려졌겠습니까 말들을 좀 할 때 좀 가려가지고 해야지 뭘 이렇게 그냥 익명성이라 해가지고 그냥 막 내가 갈기는지 한참 이렇게 뭡니까 열흘 내가 7시간 8시간 준비가 이야기하는데 고작 하는 일이 그냥 그만둡시다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이런 걸 알게 된 것도 누군가 이렇게 파헤치니까 알게 된 거잖아요 뭐 세상에는 별별 사람들이 다 많으니까 다 같이 움직이자는 할 수 없지만 어쨌든 단정적인 표현이나 남을 혐오하는 발언이나 그런 이야기는 안 하는 그런 게 좋죠 자 여러분들 심기일전 해가지고 그러니까감을 보게 된다고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정말 everytime 너무 감사하고 tir